안녕하세요 여러분 쥐띠부인 입니다 오늘 왠지 기분이 너무 좋아요 햇볕이 쨍 하고 지금 그 베란다 깁석이 거실까지 들어오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부 창문을 활짝 열고 이 아이들을 이제 햇볕 영향을 좀 많이 가득히 좀 받게 하려고 있는 창문은 다 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꽃도 활짝 활짝 지금 펴주고 있는 중이구요 오므렸던 며칠 동안 오므렸던 아이들이 아주 활짝 펴서 제 마음도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밝은 목소리로 만나고 싶고 그래서 오늘은 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어떤 분들이 댓글에 그래요 하초를 왜 키워요 왜 유튜브를 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취미 생활을 하다 보니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좀 정보를 공유하고 싶어서 한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 그러면 수입이 없는데 왜 하세요 하초 키워서 무슨 수입이 있냐 뭘 제작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요 그래서 제가 버텍 드는 생각에 그 예전에 또 그 우리 집 그 바깥 분이 하초를 예전에는 안 좋아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꽃을 키우니까 그 예쁜지 좋아해요 그래서 유튜브를 하면서 이것도 다 지금 그 하분 하나하나가 요즘에는 하분이 식물이 비싸서 이것도 다 재테크 할 수 있는 거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도 재테크가 되어 식물도 재테크가 되어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해요 식물을 그냥 좋아서 키우는 거는 정말 첫 번째 마음이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사람이 자꾸 생각이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처음부터 뭐 다 알고 뭐든지 알고 시작하는 건 없으니까 하다보면 한 단계 올라가고 한 단계 올라가고 그러는 거가 이제 우리의 생활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첫 번째로 어 이 사랑초 인데요 제가 사랑초를 작년에 그 그 늦 그러니까 이른 봄하고 늦 겨울의 그 중간 지점에 제가 사랑초를 이제 하원에서 그 이렇게 풀분으로 되는 아이를 두 포기를 사 왔어요 그래 가지고 잘 키웠고 꽃도 좀 내어주고 그러다가 여름이 다 끝날 무릎에 이제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낙엽진다 그러죠 부스레기 같은 그런 그 색상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제 지는 거죠 잎도 지고 웬만한 식물들은 꽃은 지도 식물이 그 잎은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제가 키워보니까 사랑초라는 아이는 이렇게 죽는 것 같이 이렇게 다 낙엽도 지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왜그럴까 하고 이제 저도 다른 데서 찾아보고 이렇게 했더니 그 아이는 그대로 그냥 화분에서 그대로 둬서 우리가 그 조금 그늘진 데서 이렇게 두면 은 또 이제 가을에 아 겨울 정도에 꽃이 피기 시작하고 봄에 꽃이 피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 이제 낙엽이 다 이렇게 부스레기 처럼 될 때 파 가지고 여기서 다 드러내서 파 가지고 보니까 구근이 있어요 구근 채취라는 걸 이제 저도 공부하면서 알았죠 그래서 구근을 하나하나 다 벗겨 가지고 어 이 아이들을 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드러내면은 그 안에 이제 구근이 있어요 그러면 구근을 다 하나하나 지금 여기 알비로 요런 것처럼 이런 알비로 요런 모양으로 요거보다 좀 더 큰 어 어 구분이 이제 있거든요 그러면 다 골라내서 그걸 우리가 이제 그 가시팩 이라는 데를 넣어서 시원한 곳에 뒀어요 그때는 이제 가을에 들어가니깐 어 그 여름만 여름이 끝자락이니까 그 때만 조금 주의해서 신선한 곳에 뒀다가 서늘하고 바람이 잘 토한 곳에 뒀다가 이제 어 가을로 들어가면 아무데나 놔둬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보관을 했다가 어 9월 말쯤에 제가 이제 요 빈 하분이죠 있던 거 다 깨끗이 저는 이런 하분을 버리지 않고 전부 다 세척을 해요 깨끗이 닦아서 어 말렸다가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식물을 많이 키우다 보면 일일이 하분을 다 사서 쓰기가 좀 버거워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하분을 뒀다가 쓰는데 여기다 이제 상토를 깔았죠 상토를 이렇게 깔고 그 구근 아이들을 이렇게 군데군데 내가 심을 만큼 알맹이를 심어서 이렇게 해서 키운 아이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풀분에다가 심었냐면 제가 그때 생각에 또 누구를 나눠줄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면 이제 전문적으로 또 이렇게 하원처럼 판매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들어서 한 두 개 정도는 한 이 정도 양을 두 개 정도는 그냥 조금 넓은 우리가 옛날에 겨울에 보면은 딸기 빨간 그 얇은 접시 같은 거 있죠 그런데다가 어 이제 제가 좀 넓게 밧대기 처럼 넓게 심은 거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러고는 이 아이들을 이렇게 그 풀분에 나누어서 이렇게 심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렇게 해놓으면 요대로 이제 누구 뭐 생일 선물로 좀 줄 수도 있구요 포장을 예쁘게 해서 또 누구에게 나눔을 할 수도 있고 또 재테크 얘기가 낫지만 이렇게 키워서 당근 마켓이나 이런 데다가 또 판매도 해도 되구요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이제 하는 건데요 이 아이도 또 우리가 이제 이 아이가 나중에까지 그 봄을 지나서 여름을 지나서 구근 처치하기까지는 계속 피고 지고 하거든요 그럼 요 아이에서는 또 번식을 못 하느냐 또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늘어져서 많이 커요 지금 아직 여름까지 가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키는 아이들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많이 크면 또 계속 이게 자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수형을 조금 잡아 줘야 되겠죠 수형을 잡아 줘서 이 아이도 번식이 가능해요 그럴 때는 요런 아이를 요렇게 이제 지금 요렇게 늘어졌거든요 보시면은 이렇게 그쵸 근데 이거를 잘라 가면서 키울까 하다가 자꾸 더 크지도 않았는데 자꾸 자르면은 꽃이 안 피어요 왜냐면 꽃이 피려고 꽃순을 내주려 하는데 얘를 다 잘라 버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꽃도 안 보고 있는데 잘라 주면 이 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쪽에서 이제 꽃을 보게끔 이렇게 여기도 나오고 하니까 꽃을 보게끔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쪽 아이는 조금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줘도 될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 아이를 정리를 해줘도 지금 여기 꽃이 많이 매달아 있죠 정리를 해줘도 또 다른 곳에서 이제 꽃이 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정리를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이쪽에도 지금 나오고 있고 이제 요런 아이들은 조금 더 있다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되죠 꽃도 이제 이렇게 자꾸 피고 있고 여기도 이제 피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요 아이는 정도는 제가 잘라 줘도 괜찮고 지금 이 상태에서 꽃을 잘라 줘서 이걸 버리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이 꽃이 있는 채로 또 이제 물꽂이를 해주면 꽃도 그대로 또 다른 용기에서 꽃을 볼 수 있으니까 또 이중으로 좀 실용도가 있죠 그래서 요 정도 이렇게 잘라주고 이렇게 잘랐죠 이렇게 많이 잘라졌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그냥 정리해서 이렇게 또 물꽂이 하면 되는데 요기 끝에가 꽃이 있으니까 아깝잖아요 요기도 봐야 되잖아요 요리를 그냥 버리면 아까우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요렇게 홀트세요 몇 개만 이렇게 이렇게 홀터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입이 닿으면 자꾸 물러지니까 내가 이제 어느 용기가 있으면 요런 용기 못 쓰는 컵이 있다 그러면 물을 받아서 요렇게 담아 놓으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하병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하병 이렇게 그쵸 요렇게 해서 키우면 이 아이가 이제 뿌리가 나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 셔츠에도 나왔듯이 요렇게 지금 하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포함해서 더 심었는데요 그 전에 셔츠 2주 전에 셔츠 찍은 아이는 뿌리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하고 요거는 이제 새로 제가 잘른 거니까 요렇게 해서 이제 물꽂이에다가 요렇게 해주면은 얘도 또 이제 이렇게 하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뭐 당근마트에 또 그 반찬값이라도 할 수 있게끔 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키워서 요런 아이들은 자꾸 잘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가 조금 생각이 나서 제가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하고 이제 좀 공유를 하게 되겠다 나만 알면 너무 그렇잖아요 이 세상은 다 함께 사는 세상이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조금 공유를 해서 여러분들도 좀 새삼스럽게 그런 걸 또 제가 하나를 알면 여러분은 하나에서 또 하나 반을 또 더 이렇게 나아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하고 항상 이렇게 공유한다는 마음으로 항상 이 방송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